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 먹어야지. 좋아요. 짜요. 안녕하세요. 첨점 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몽키스 패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인치 제품이고요. 10인치 제품인데 입이 벌어지는 게 43mm까지 벌어집니다. 보통 10인치 모델이 36mm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제품은 43mm까지 벌어져서 작업할 때 장비 하나를 덜 들고 가도 된다는 그런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눈치를 채신 분은 채셨겠지만 머리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볼트 머리를 잡으실 때 이렇게 3면을 물어줍니다. 1면, 2면을 원래 잡아주는데 이 부분까지 3면을 같이 물어주는 거라서 힘을 주기가 굉장히 편해요. 토크값이 미국 협회 기준 2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살짝 나와있는 이 홈이 볼트에 센터를 물어줘서 힘을 줄 때 미끄러지거나 그래서 볼트가 마무되는 일이 최소화가 됐어요. M10mm의 볼트를 물어도 똑같이 센터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금액대가 2만원이다 보니까 일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금액도 저렴해서 저희 쪽에서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만한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